넓은 그리고 저기 가면은요 저쪽 가면은 귀걸이라고 써있는거 밤새 쭉 가잖아 저거 중간 지내장 옆에 왼쪽 열면은 밤새게 있어요 고급스러운거 케이스 요 고객님 보시면은 이 칼라 이 칼라를 원했거든요 이 칼라 예예 커팅은 베리굿 예 그래서 사람 이에 vb 에서 내 베리굿 0.3 뭐 2개 여기 빛샘에 예 발매복음 4 으 아 삼아 애플을 치아 나 에포만 해가지고 이에 vv 에스와 내 영통상도 곱하기 2개 그거리 으 으 으 으 제품에 대해서는요 아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좋은거는 보게 님 모서리 있죠 으 으 쇼핑팩 최고급으로 넣어 드릴게요 예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고맙게 잘 맞습니다.